추위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주일 만에 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도, 전주가 3도, 대구가 5도로 예년 수준의 날씨를 보이겠고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도 조금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추위가 쉬어가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지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 추위가 쉬어가면서 전국적으로 탁한 공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서쪽 지방에서는 이렇게 눈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 밤까지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양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5cm 정도가 되겠습니다. 눈 예보가 없는 동해안 지방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쭉 이어집니다. 화재 사고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쭉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또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온 변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온 변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